이렇게 카운트나 업데이티드 이게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껐다 켜서 다시 켤 수 있을까요? 이상하게 껐다 켜면 똑같은 모습이에요 이게 첫 번째 화면일 거고요 이거는 그냥 인식을 했다 뭐일 거고요 이거 누르시고 이게 사실상 이 에러가 떴다고 해도 로봇 조깅으로 로봇을 움직이는 거는 사용이 가능해요 어쨌거나 이거 이네이블 스위치를 잡으면 이 에러가 다시 팝업이 되지만 어쨌거나 사용은 가능한 트위칭은 가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업데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포지션에 봐서 1축부터 6축까지 어떤 위치에서 카운터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게 나와 있는 거거든요 지금은 제가 맞춰놨는데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해주실 수 있어요?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저게 떴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위치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1축이라고 치면 아 잠시만요 여기 1축부터 3축까지 있죠 잠깐만 지금 좀 전에 이거 누르셨죠?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은 1축 3축 1축 3축이 다음에 만약 예를 들어서 로버트가 초기에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 네 이 정도 위치에 있었다 네 그럼 이거 다시 1축에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움직여만 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축은 그러니까 지금 자동적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제가 눈 어림짐작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? 근데 이거는 다 규정도 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로버담이 네 눈 어림짐작으로 맞추면 네 정확한 위치에 안 가지 않아요? 아니요 이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요거는 그렇다고 치고요 네 2축을 보시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 센서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눈 찜작으로 하는 거죠? 네 이쪽에서 맞춰주셔야 돼요 네 여기 보시면은 요 홀이랑 저 맞은편에 있는 저거 우라탄이랑 제가 찍어볼까요? 저것도 지금 네 여기 지금 보시면 맞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눈 때리고 맞추는 건 맞고요 네 근데 그 정도 오차법인 로버트가 인식하게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아 이 기록만 그리는 게 아니고 네 모든 로버트가 ABV 로봇은 그려요 네 그래서 2축도 아까처럼 맞춘 거고요 3축 위치는 2축 한번 해보실래요? 네 똑같이 여기 아직 1축에서 3축도 움직일 수 있으니까요 네네 뭐 이렇게 여기서 처음에 위치가 여기였다 네 다시 내려오셔가지고 어? 지금 어디가 약한 거죠? 그거 확인을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? 이거 체크 어떻게 하면 되죠? 파워가 약한 거예요 파워 파워가 약하다고요? 네 이 파워 파워가... 아 거기가 약하다고요? 네 아 커넥션이 좀 약한 거죠? 네 네 아 방금 전에 요걸 제가 한번 밟았더니 꺼진 거거든요 네네 아 아 아 아 아 만약에 뭐 손이 뭐 이물질이 많이 있어서 터치하시기 어려우시다 하면 터치 표현이 있는데? 아 아 여기 뒤에 이거 사용하시는 건 아시죠? 네네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아니요 아니요 maybe 내가 이차 아니요 질기 그러니까 удь 눈에 오 빨리 췄rept 예 다 Ltd 잘 네 Nou 띵 let zent 토 이 Rs 한번 패드도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어요? 뭔 패드요? 자 이거 기능은 뭐죠? 이거랑 이거는? 이거는 단축키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여기에 뭐 그리퍼를 다 썼어요 이게 뭐 클램프, 언클램프라고 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뭐 DI 신호든 DO 신호든 있겠죠? 디지털 아프 신호든 디지털 인풋 신호가 있을 거잖아요 1번, 2번, 3번, 4번 단축키를 써가지고 디오의 1번 단축키를 선택, 연결을 해놨다고 치면은 이거 누르면 클램프 할 거고요 2번 누르면 언클램프 할 거예요 이건 단축키 4개 쓰는 거고요 이거는 뭐 자동모드 시작할 때 프로그램이 1번부터 10번까지 있다 이거 누르시면은 1번부터 10번까지 자동으로 가는 거고요 가는 도중에 이거 누르면 그 정지하는 거고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 이거를 한 번만씩 누르시면은 한 스텝, 한 스텝씩 가는 거고요 이거는 말씀드렸던 거고 이거는 이거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첫 화면이고요 누르시고 이제 2번 해야 되잖아요 2번 위치로 가서 조깅하시면 돼요 똑같은 방법으로 3축은 여기에요 이 동그라미랑 이 홀 이쪽에서 받아보셔야지 맞출 거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네? 이렇게? 이러한 데 한 위치는 아까 제가 프린트몰에 있는 위치 3번도 한 번 움직여 주실래요? 네 또 이거 끓으면 돼요 아 또 저쪽 가서 할까요? 네 그게 아닐 것 같아요